안녕하세요 대형대뷔마머 신궁입니다 방금 촬영을 하다가 이어서 2부까지 찍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준비한 주제가 유튜브상에 많은 비방법들이 나와있잖아요 사실 뭐 대박나는 비방법 아니면 꿈 해몽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대박난다든지 이런 비방법들이 유튜브 아니면 뭐 네이버 정말 그거 미치겠네요 요즘에 업장들 가면 문밖에 소금 없는 데가 없더라고 아니 근데 그냥 소금만 들여놓을 것 같으면 들여놔서 다 그게 부정이 다 가시고 움직일 것 같으면 무속인이 왜 나오냐고 저한테 만약에 촬영 주제를 뭐 집안에 두면 좋은 물건들 이런 거 저한테 촬영하라고 했으면 저는 안 합니다 아니 집안에 두면 좋은 물건들을 그렇게 좋은 걸 알면 당신 집안에 넣어놓고 그냥 나 혼자 좋아지면 되겠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틀린 건데요 좋다고 하니까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셔서 뭐 한 번씩 두 번씩은 덕을 볼 수 있지만 신을 모신 제자가 빌어주는 역할하고 일반인이 또 빌고 가는 거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 맞는 비방법이 다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런 영상 또한 사실 재차 한번 강조 드리는 건데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뭐 다른 무속인 선생님들께서 비방법이라고 알려준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다고 해서 그거를 일반인들이 다 해가지고 돈 안 들어간다고 해서 움직일 거 같으면 대한민국에 일 다 잘 풀려야지 안 풀리는 사람 없겠네 그냥 갖다 놔서 다 잘 되고 요즘에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런 분들 보면 웃어요 왜? 어쩔 수 있어요 뭘 가르쳐줘요 오는 손님들한테 비방법을 따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? 이제 비방이라는 건 예방법이라는 건요 일 끝에나 아니면 또 일 안 해놓고도 급한 그런 상황일 때 예방을 쳐야 되는 게 있고 비방을 쳐야 되는 게 있어요 옛날 그 속설이 내려오는 예방법이나 비방법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주를 빌지도 않아 가면서 그냥 예방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는 잠시 잠시의 효과는 볼 수 있어도 계속의 예방이나 비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게 할 거 같았으면 무속인도 없어야 되는 거고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예방만 치고 그런 비방만 쳐가면서 나도 살겠네 공개요?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인마다 예방이나 비방이나 어떻게 하는 것마다 진단이 틀린 건데 그걸 갖다가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뱉어놓고 다 하셔서 안 되면 제 채널 보시고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다른 무속 선생님들이 예방법이나 비방법이나 또 이런 거를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다고 해서 다 납둔 건 아닌데 사실 그게 다 똑같이 맞을 수는 없다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